TV조선 내일은 국민가수 탑텐 사뽀로 눈축제 출격 국민가수 해외팬과 첫 만남 국민가수 일본 진출 국민가수 탑텐 사뽀로 눈축제 출격 해외팬과 첫 만남 TV조선 글로벌 케이팝 오디션 내일은 국민가수 탑텐이 해외팬들과의 첫 만남을 가지는데요 1월 11일 FCENM은 TV조선 글로벌 케이팝 오디션 내일은 국민가수 탑텐 박찬근 김동연 이쏠로몬 박장현 이병찬 고은성 손진욱 조현호 김희석 김영웅이 오는 2월 11일 개최되는 제70위의 사뽀로 눈축제 14회 케이팝 페스티벌 2022 언댁 생중계 라이브에 출연한다고 전했습니다 내일은 국민가수 탑텐은 사뽀로 눈축제 케이팝 페스티벌을 통해 지금까지 응원해준 일본 한국 팬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동시에 솔로 유닛 탑텐 전원의 스페셜 무대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본 공연은 한국에서 최초 생중계되며 채팅 기능을 활용해 실시간 소통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지쳤을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사뽀로 눈축제 케이팝 페스티벌에는 한중일 글로벌 걸그룹 네이처가 특별 우정 출연하며 축제의 오프닝을 장식합니다 앞서 2020년 2월 진행된 사뽀로 눈축제에서 화려한 무대로 큰 즐거움을 선사했던 네이처인 만큼 올해 역시 더욱 더 성숙하고 화려한 무대로 찾아와 자리를 빛낼 예정입니다 한편 내일은 국민가수 탑텐의 출연 소식으로 주목받은 사뽀로 눈축제 케이팝 페스티벌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3대 눈축제로 한일 문화 교류의 가규가 되어 온 대형 콘서트를 자랑하는데요 14년간 한국의 케이팝 아이돌이 대거 참석하는 축제인데요 대표적인 아이돌은 다음과 같습니다 케이팝 아이돌 샤이니 레드 벨벳 몬스타 엑스 블락비 오마이걸 등에 참여한 한일 문화 교류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한국 최고의 핫한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함께한 전통있는 초프리미엄 음악제로 평판이 높으며 내일은 국민가수 탑텐과 걸그룹 네이처가 참여하는 사뽀로 눈축제 케이팝 페스티벌 시청 티켓 오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4일 MPO 일한문화 교류의 공식 사이트와 온라인 송출 플랫폼 FC 라이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앞으로 국민가수 탑텐의 큰 활력을 기대하며 크리스천 국민가수 이슬로몬 이병찬 고은성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